진짜 딱 이제 정떨어질라 할 때 잡혀주네 어어 어우 부담스러운데? 여긴? 하하 닉네임이 끌어땅 호그원 재미네 에라이 아 방송 안켜도 렉시마 하던데 키면 어쩔지 오 자기만이 뭐 그게 있나보다 우리 호그 수강변? 플레이어 오른쪽 크게 던다 플레이어 오른쪽 크게 던야 텐님 에시 잡아놨어요 아머만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올팀 어디갔어? 뭐야 우리 힐러 어디갔어 다 죽었잖아 아니 킬 백도 없네 탱커들 잡아 탱커들 탱커들 쟤네 밖에 없어 지금 쟤네 힐 없어? 한 명? 오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탱커들 어우 나이스 손맛써야지 아우 너무 빠르다 빼야겠다 빼는 척하고 그냥 올라가서 어 야 어우 봉고돌이기 존나 아파 어? 불이가 죽으면 안되는데? 많이 잘랐는데 이거 기다려봐 가는데 아 아 아 아 까비 어 5명 환불이면 나 뭐해야되냐 어 둘이 남아놨어 둘이 남아놨어 둘이 남아놨어 둘이 남아놨어 어 깜짝아 나이스 안좋건? 이거 데리 딜로 아무도 없는데? 나이스 그 다음 쓰기만 쓰기만 여기다 우리다 우리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호그 좀 다른데? 다른 호그 어쩐가는 마이크도 하고 아 뜨거 부착하고 싶은데 스팩 먹으러 가는 척하고 좋아요 앞에 한쪽까지 이건 안될 듯 안녕 오 뭐할라고 여기서 오 여기가 또 뭔가 있나보네 호그만에 오케이 오케이 기대해보겠스 한주 잡아놨어 한주 잡아놨어 한주 잡아놨어 아 따 따 따 따 아 아 어 왜 들어갔지 나이스 오로사 잡아놨어 오로사 잡아놨어 나 둘 잡았는데 혼자서 충분히 하면 충분히 하면은 야 어 안 돼 오케이 내가 화물 빌께 그냥 여기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깨고 싶어 아 깨고 싶어 시그마 나노 가능 시그마 나노 가능 메그 엉덩이 오 메그 엉덩이 테잠 안 되는 사람이었네 으음 비공개 아닌거 부터가 합격이야 이 비빌때 렉킹을 하나 안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렉킹 디바를 안하는거 같긴 한데 어 하는건가? 아 저 정도면 하는거겠다 이제 호그원 챔 제일 꼴 보기 싫을때가 비빌때 이제 호그로 존나들에게 뒤뚱뒤뚱 나올 때가 개빡치거든요 근데 그때 디바 볼을 한다? 그러면 착한 호그야 위도우면 존나 돌아줘야지 그냥 호우 깜짝이야 나좀 봐 어우 씨X야 뭐야 아 또 있을거같은데 에라 뭐라갔다 씨 어 맞네 오케이 매크리 쏘고있고 오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매크리가 죽은줄 나이스 노컷 가자 가자 얘들아 오리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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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일만한데 진짜일만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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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애시오 질감 너무 이쁘다 얘들아 겉치기만 하면 애시오 가볍시다 앙팡 다시 가볼까? 훅을 타? 야 역시 메리뜨 시그마 호그에다가 정크랩 나왔어요 와우 메리뜨 여기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우 씨X 야 나 어디까지 전화가 샥샥 위도 온다 위도 온다 아닌가? 부하를 앞에서 했나보네 저 나노 상황에 맞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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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도 왔는데? 내 위에 나 찬다 나 찬다 이거는 위도가 딱 지금 집중할 때 지금이니 나이스 어 야 이거 잘 뛰었는데? 어어 아이고 유도해야지 자 MN3 유도 한번 보겠어 어 뭐야 오케이 살짝 겁줬다 내가 이거 홈을 조금씩 땡겨줄게요 아 아 그 뒤로 가버리기? 이거 홈 다니고 와야돼? 시그마 궁에 랠리에 호무 궁 빠지고 위도 궁 빠지고 타이어도 아까 빠졌으니까 바티 궁 하나 있을거에요 여기 어 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핫 아 채워줄게 아 야 두명 오그로 두명 오그로 두명 오그로 더 온다고? 더 온다고? 나이스 정크? 근데 브리실도 없는거 어휴 미친놈 우와 야 나이스 이렇게 오그로 뺏으면 이겨야지 이거 불 가능한가 베르신님? 혹은 점수 나쁠거고 위도는 점수 나올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만 늦게 나가져도 얘 이득 그냥 시간 끄는것만으로도 정크래시 오는것만 이제 배제해주면서 한 때려주면 위도 나 보고 있겠지 그럴 때 한번 싹 불쌍 깨고 불쌍 깨고 천천히 밥있어 우리 저기있다 야 밥 위치 적절하다 나이스 이거거든요 심리전 수고했어요 GG 고생했습니다 이 돌았다는 것만으로도 게임 끝 아니 패배 68%인데 어이가 없네 너무any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entlemen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